별첨 1 레이븐 캐릭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먼, 엘프, 반구 초기 버전의 3가지 종족만 나와있어서 그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팔라딘은 체력이 증가하는 세트입니다. 다크나이트는 모든 속성의 저항이 증가하는 세트입니다. 데스나이트는 피해 감소에 효과가 있는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드마스터, 표펠 옵션을 기본 세트로 갖고 있습니다. 나이트, 방어력이 증가하는 세트입니다. 엘프입니다. 가디언, 명중률이 증가하는 세트입니다. 어세신,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세트입니다. 문, 엘프, 회피율이 다소 올려주는, 회피율이 증가하는 종족입니다. 다크 엘프,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는 세트입니다. 하이 엘프, 스킬 쿨타임 감소를 시켜주는 세트입니다. 반고인데요, 버서커 세트는 치명타에 피해를 많이 주는 세트입니다. 드루이드, 스킬 데미지가 증가하는 세트로 데미지를 극대화하는 세트입니다. 세비지, 공격력 증가를 시켜주는 세트입니다. 헌터,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세트입니다. 슬레이어, 방어, 무시, 피해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어력의 일정량을 무시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세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